예,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거기에 406쪽이죠. 재무제표 및 분석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있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허름표 그리고 주석도 포함한다고 했죠. 그죠? 주석포함 이랬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는 4개입니다. 이 4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허름표.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하는데 이때 여기에 이거는 발생기준에 따라 합니다. 이거는 현금기준이죠. 현금허름표는 현금기준.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이거는 일정시점이죠. 이 일정시점. 이거는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에 지금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일란표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이죠. 그죠?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 나타내는 거죠.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본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표다. 현금허름표도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 허름하는 것은 유익과 유출을 말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다. 그죠? 그래서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는 한 때를 말하잖아요. 그죠? 한 때. 이거는 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시점, 고정되어 있다 해서 정태적 보고서를 말합니다. 정태라는 것은 하는 시점, 멈춰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고요하다, 정적이 흐른다 이라죠. 고요한, 멈춰있는 시점을 말하고 이거는 움직인다. 그죠? 이 세 개. 이거 동태적 보고서가 됩니다. 동태. 일정기간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1년 동안에 들어오고 나간 것, 이런 거니까 동태적 보고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재무제표인데 그리고 교장 한번 볼까요? 406조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고 이거 작성하는 목적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고 왜 작성하느냐 뭐죠? 그렇죠? 정부, 정부죠. 정부 제공 유용한 정부 제공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주 우리가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목적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 이제 요거 요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유용성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앞쪽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 재무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같은 말입니다. 재무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재무보고 같은 말인데 하나의 목적은 정부 제공이다. 그렇죠? 정부 제공이다. 아시겠죠? 우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한다. 왜 정보를 제공할까요? 투자 유치. 그렇죠? 투자를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보고 말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사람 우리 회사의 사치를 살 사람 주식은 뭡니까? 동업자 사채는 돈비를 주는 사람 채권자죠.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 몇 가지 있습니다. 핵심이 투자 유치죠. 그렇죠? 예. 3번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표시정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무제표가 이랬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있는데 2021년 1월 1일 12월 말 현재 이렇게 주식회사 그렇죠?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그렇죠? 올풀이다. 주식회사 올풀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위는 원인데 단위는 천회이다. 이거는 원이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이 5천 원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천 원대에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 3개가 시각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500만 원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게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1번 기업의 명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명칭 2번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개별기업인지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재벌그룹인지 알 수 있죠? 2번째만 알 수 있고 3번째는 보고기간 나오죠. 그렇죠? 기간. 또 종료일 4번째는 천 단위 이상 표시 동화 천 단위 이상을 표시할 수 있다. 보통 단위는 천 단위 이상이죠. 그렇죠? 천만, 백만, 천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 단위 금액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는 원이다 또는 달러다 이런 식이죠. 이게 표시 전부다. 이겁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일반 사항입니다. 1번 공정한 표시와 KIFRS 이게 바로 국제의 기준이죠. 그렇죠? 준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재무제표는 공장에 표시해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국제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계속 기업을 전제한다. 우리는 기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만약에 우리 회사는 금년 말에 문 닫을 거다. 그러면 계속 기업이 아니고 뭐죠? 청산기업입니다. 청산기업. 알겠죠? 청산기업을 한다는 것은 그럼 만약에 청산한다는 것은 현재 시가를 기준해야 되죠. 오늘 현재 시가 그래야만이 오늘 현재 가치가 얼마라 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배당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얼마주고 샀던지.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청산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항상 뭐죠? 계속 기업을 전제를 한다. 원칙이 대전제가 계속하리라는 가정하여 작성하는 겁니다. 계속 기업의 전제죠. 발신기준 해야겠다. 그렇죠?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정보 이걸 제외한 것은 뭐든 뭐다? 발신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그리고 중요성과 통합표시입니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간단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수도료 전기를 있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 말하면 사우나 예를 들면 온량온천 이런 걸 운영한다. 그거 가면 온천에 가면 수도값 많이 나오겠죠. 물 그렇죠? 24시간 또 하면 전기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금액이 큽니다. 이게 원가차전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런 거는 따로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가정 우리 가정 또는 우리 학원에서 이거는 크게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수도광열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금액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회계에서 중요하다 하는 거는 금액이 크다 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이게 중요하다 중요성 이게 질적과 양적이 있습니다. 질적 중요성과 양적 중요성인데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하면 이쪽을 많이 합니다. 양적 중요성 이거는 이제 개정과목 그 자체의 중요성 이런 건데 주로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거 주로 이쪽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고려하시면 되겠고 다음 그래서 그걸 말하면 이렇게 중요하면 구분 세분하고 중요하지 아니하면 통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중요성과 통합표시에서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표시입니다. 서로 성격이나 그죠 그 말하면 기능이 다르면 당연히 따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면 묶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죠 상계 서로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상계했는데 이거는 원칙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계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계한다는 것은 금액을 전제폐시 안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100원 여기 70원 있을 때 이거 상계해버리면 30원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상계잖아요 상계 일하지 마라 이거죠 총액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죠 그죠 건물 100원짜리이다 이 건물에 대한 강가 누계가 70원 있다 이랬죠 이렇게 하고 또 매출 채권이 있죠 매출 채권이 50원인데 여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20원 있다 이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표시할 때 대변에 원래는 이랬습니다 과거에 올해 제입니다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걸 이 가오잖아 그죠 강가 누계 70원 하고 나서 30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거는 상계연금 아닌 거죠 그죠 이걸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세요 재고 자산에 대한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이런 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는 이게 상계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이런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강가 누계라든가 그거 보면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재호자평안충당금 이런 계정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평가 계정의 표시는 이 자체가 상계 아니잖아 그죠 빼기는 뺐지만 다 나타내놨잖아 그죠 상계 표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보고빈도 나와있죠 보고빈도는 적어도 1년 만에 작성한다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비교정보다 비교정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무재표 표시할 때 금년에 5천원이면 작년에는 4천원이었다 이렇게 단기와 정기를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비교 이걸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모든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모든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는 숫자 하나만 표시하지만은 실제 기업에서 연말에 재무보호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정기화 단기 단기화 단기화 비교하는 형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모든 금액 표시는 모두 비교정보로 공시한다 아시죠 정기화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야만이 작년하고 원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 더 이익을 얼마 더 받고 손해 얼마 더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넘겨볼까요 표시의 계속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이런 거 표시를 한번 하마 이런 거는 계속 같은 거 표시하지. 개정함하고도 마찬가지 자꾸 이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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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 재무상태표 나오죠. 이 재무상태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우리 대차대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가시면 전부 대차대표표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국제의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를 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원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의 기준이 있고 기업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도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장 범위는 국제의 기준이고 상장 안 되는 회사 있죠. 비상장은 기업회의 기준입니다. 상장과 비상장. 그런데 모든 시험 시험은 국제의 기준 위주로 나옵니다. 그럼 아파트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잖아. 그래서 아파트는 이걸 씁니다. 이쪽에. 이쪽에는 대차대접표를 합니다. 시험은 이걸 하죠. 이거는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차대표 요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전문 회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험에 되어가면 되니까 아, 이렇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실제 아파트 가면 이건데 이거 위주로 하는데 시험은 이거다. 여기에는 재무상태표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죠? 대차대접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면 대차대표로 쓴다. 알겠죠? 그럼 보세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유용성과 한계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점, 썰모, 왜, 어떻게 이게 이제 쓰임이죠. 첫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정한다. 바로 자산이죠. 자산. 이게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 두 번째, 유동성 상태와 유동자산, 유동부지 나오잖아. 그렇죠? 유동상태와 탄력성에 관한 재무적 탄력성 하는 것은 자금 동원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동자산이 100만 원 있다 하는 것은 유동자산 하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재무적 탄력성이 나와죠. 그렇죠? 자금 동원 능력 같은 거. 이런 거다. 보시면 되고 기업의 재무 구조의 건실성. 재무 이 항목들을 보다 보면 이 기업에는 자산이 부처보다 훨씬 많다. 자산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데 부처가 100만 원이다. 아주 건실하죠.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확장,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 등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계, 단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재무제표는 원칙,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을 말 잘 안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재무제표는 우리는 이 재무제표 있죠. 그렇죠? 이거는 지득원가로 기장하죠. 기장.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현재 가치를 오늘 현재, 이게 만약에 5월 1일에 샀는데 오늘 현재 가치를 바꿔줘야 되잖아. 안 바꾸잖아. 그렇죠? 그대로 원가를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게 한계점이죠. 그렇죠?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화폐 가치의 변동도 무시된다. 그렇죠? 주관적 판단에 추정적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대손율, 또 AS 비율, 또 말하면 시가정보, 또 내용연속, 또 잔존가치 등과 같이 추정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몇 년 씁니까? 하면은 내 집에 있는 거 지금 벌써 10년 지난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5년 지났고. 그렇죠? 그 수명이라는 건 사용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판단은 누가 하죠?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회계 변경입니다. 내용연속의 변경.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그렇죠?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순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은 기업이 회계 처리라는 건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또 할 수가 없고. 그건 뭐? 그건 한계입니다. 재무적 가치가 있는 많은 정보가 제외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즉 말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시하는 것만 나타내잖아요. 우리 재무제 표현은. 그렇죠? 여기. 현금이 얼마, 건물이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 나타내다 보니까 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있죠. 질적 정보. 그 기업의 말하면 노하우라든가 또 종업원의 자질이라든가 기업의 영업권, 영업권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어떠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잖아요. 금액으로 나타내기 어렵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전혀 무행의 자산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많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표시를 못하니까 숫자로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보에 제공을 하지만은 정보제공이지만은 한계가 있다. 한계. 대체적인 방법이 허용됨으로써 기업 간의 비교성이 저의된다. 그랬죠. 즉 말해서 A기업은 정율법으로 하고 B기업은 정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강화상 금액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렇죠? 같은 물건이라도. 방법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기업 간의 비교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조금 전에 이 중요성 칸을 말했잖아. 그렇죠? 질적 중요성과 양적 중요성. 그랬죠? 양적은 주로 금액이 크다 적다 합니다. 질적 중요성 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정 과목이 중요하니까. 이런 계정 과목들은 금액이 적었더라도 표시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래 자산의 몇 개. 8개 나오죠. 이런 항목들은 다른 항목이 있지 말고 따로 표시해 줘라. 현금이라든가 금요산이라든가 매출체국 제거자. 이런 계정들은 별도 표시해라. 이겁니다. 부채는 뭐 금융부채, 매입채무, 중단부 이런 것 다 나타내라. 이 말이고. 알겠죠? 이게 최소 표시 항목이다. 알았죠? 예. 뭐 추가 표시. 그건 기업에서 중간 합계를 예를 들어서 자산을 요까지 하다가. 그렇죠? 유동자산 합계. 또 비유동자산 합계.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 합계.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구분 표시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뭘까요? 유동과 비유동이죠. 그렇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알겠죠? 유동과 비유동자산이다. 알았죠? 유동과 비유동자산. 원칙. 유동자산과 비유동이다. 알겠죠? 유동자산. 예외가 있죠? 유동성 비열법. 두번째. 혼합법. 이건 뭐 믹스. 믹스.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 비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빠른 자산. 이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자산만 해볼게요. 현, 예, 주, 외상권 있잖아.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거물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이 순서가 유동성 순서입니다. 현금화하기 빠른 순서죠. 현금, 다음에 예금, 주식은 또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보다 외상권 받아와야 되잖아. 이건 무금을 팔아야 되죠. 건물은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이게 유동성 순서입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거죠. 이거. 과거에는 이래 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냐. 이거 일할 이유예요. 뭐냐 하면은 현금은 그대로지만 예금도 보면은 1년 이상, 장기예금 있죠? 단기예금과 장기예금 구분합니다. 이렇게. 추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1년 내에는 우리 주식, 그렇죠? 우리가 추식도 1년 내, 1년 후 만기까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주식도 1년 내, 1년 후 만기 있고 외상도 말하면은 장기, 단기 매출 채권이 있고 장기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말하면은 여기 뭐냐 하면은 현금, 여기 들어가요. 여기 단기는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고 나서 이거는 뒤로 갑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단기를 먼저 위에다가 유동자산을 넣고 나서 비유동자산을 밑으로 내려가죠. 장기예금 밑으로. 이걸 먼저 위에 적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구분 없죠. 차례대로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그게 유동성 순서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1년 기준에서. 1년 내내는 유동이고 위에다가 유동자산 적어주고 밑에는 1년 후 비유동 적어주고 이거는 그런 말 없이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그대로 적는 거죠. 순서대로. 이게 이겁니다. 원칙은 이게 원칙이다. 그렇죠? 알겠죠? 이거는 예외에 들어가고 이거는 짬뽕.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짬뽕이 혼합보입니다. 알겠죠? 됐고. 됐고. 한번 넘겨 볼까요? 그래서 4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뭐 유동자산. 아, 유동자산 해서 뭐 A, B, C, D 나와 있는데 저 뭐냐 하면은 1년 내라는 뜻입니다. 표현을 이래 한 거죠. 그렇죠? 정상 영업주기 내. 영업주기는 우리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렇죠? 사와서 팔죠. 팔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회수.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기간을 뭐라 하나? 이러면은 일반적 영업주기라 이래 부릅니다. 영업주기. 그래서 이 정상 영업주기는 보통 1년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1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당기 가는 것도 1년 내잖아. 그렇죠? 12개월 내도 1년 내죠. 그렇죠? 전부 다 12개월 이상 아니다. 그래서 1년 내고. 1년 기준이라는 말 표현을 이래 해놓은 겁니다. 그럼 아래 유동무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겨볼까요? 412쪽에. 그 412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사대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1번 경영성과를 적용할 수 있다. 경영성과. 영업성계를 말하죠. 이익이 얼마 이런 겁니다. 영업활동을 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 앞으로 우리가 원래 말하면 이익이 100만 원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이익은 100만 원 현금 안 들어오겠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기업의 경영계획. 또 배당정책. 이런 정보를 정하고. 또 이익이 얼마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이래죠. 그렇죠? 과세소득의 자료가 된다. 한계. 화폐이익으로 실질이익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장부상에 나타나는 건 내 주문이 돈 돌아오는 것하고 장부상의 이익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장부상에 나타나는 이익하고 내 호주문이 돈 돌아오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화폐이익과 실질이, 실질이 내 주문이 돈 돌아오는 거고 장부상의 이익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많은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인정되다 보니까 기업마다 이익의, 이익의 금액의 그게 서로 달라질 수 있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비용은 역사적 원가, 지도원가에 의해서 측정되지만 수익은 현행과 조성된다. 뭐냐 하면은 물건을 사왔다가 팔잖아. 그렇죠? 사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치득시 원가잖아. 오늘 팔았다는 거는 현행원, 현행원가잖아. 그렇죠? 이 금액이 서로 대비돼가지고 이게 그 사이에 물가상승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생기지마는 아무래도 사왔다가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는 것을 이익을 하면 50원 잡아버리죠. 이거는 치득원가로 수익을 해야 한 거에요. 이걸 우리가 이때 오늘 현재 가치가 이게 돼 있으니까, 현행원가니까 그래서 과거 이게 비용이 수익이잖아. 그렇죠? 비용과 수익, 투자, 비용, 얻은 수익입니다. 비용은 뭐로? 치득원가로. 수익은 뭐로? 현행원가다. 이 말입니다. 알았었죠? 그 말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정산이 잘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입니다. 단일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그 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양식은 하나, 여러분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보호식이죠. 그렇죠? 수익, 100원, 비용, 60원이다. 이걸 마이너스하고 나면, 차익을 뭐라고 하죠? 단기순이익이죠. 순이익, 40원이고. 그 다음은 뭐죠? 기타, 포괄, 이익이 20원이고. 기타, 포괄, 손실이 10원이다. 이거는 총 포괄, 이익이 50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셨죠? 그렇죠? 이거 순수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개정감으로 열거하고 나서 이거 얼마고,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항목이 뭐죠? 해외, 기, 파, 재.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이거는 파생상품평가, 손익, 재평가, 익력은. 그렇죠? 이런 항목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수익, 경목과 비용 항목이다. 알겠죠? 이 개정들만 빼마디, 이쪽 빼마디잖아. 이거 봐. 단기수니까. 그래서 이 포괄 항목도 결국 손익계산서 이게 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포함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포괄 항목도 결국 들어간다. 그렇죠? 이 포괄 항목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거는 단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단기에 잠깐 올라갔는 거, 내려갔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우리는 손익계산서는 표시되지만은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게 자본계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갔다가 다음으로 이월되죠. 넘어간다는 건 다음에 가서는 서로 상기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기처리 나가지만은 손익계산서는 자꾸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에. 이게 누개로 넘어갑니다만은 그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붕괴는 항상 차지분이 생기잖아. 알겠죠? 기타포괄이 얼마? 기타포괄손익 누개 얼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용 터득하고 누개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누개. 마찬가지입니다. 강가상합비와 강가 누개 이런 식으로 강가상합비와 여러분들 아기 시도를 하시면은 강가 누개가 10원 되잖아요. 이게 1년도. 2년도에 가면 강가상합비 10원이고 2년도 가서는 강가상합비 누개가 10원이지만은 장부상위에서는 얼마 돼 있을까요? 20원 돼 있지. 이거는 장이 없어져 버렸지만 이건 넘어오잖아. 20원 돼 있고. 그렇죠? 3년도에 가면은 마찬가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10원 비용으로 떨지만은 여기도 강가 누개는 10원이지만은 장부상 얼마 돼 있을까요? 30원 돼 있지. 이게 합계돼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재무찬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비용으로 떨어버리죠. 떨지만은 결국 장부상위에서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채항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이걸 부채를 표시하는 거예요. 부채를 말 안 씁니다. 평가계정이라 해서 자산, 건물이라는 자산을 뺀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건 살아있다고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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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30원 이런 식으로. 우리 장부정리를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기억하세요. 수입비용, 단계순위, 기타포관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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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관리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나타낼 수도 되고 이게 하나, 요래 하나, 두 개로 해도 된다. 그게 두 개의 보고서입니다. 알겠죠? 두 개의 보고서. 그다음 단계순위가 표시하는 거는 이런 말이고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고 하나로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된다. 그 다음 기타포관리익이 한 번 나오죠. 414조개입니다. 그거 보시면 재평가, 익력은, 확정급여제도 해외사업, 한산, 소립, 금융자산 매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타포관리익을 말하죠. 현금, 허름, 회피수당 여기 이제 파생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총포관리익에 표시했죠. 이걸 나타낸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들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쉬었죠. 자, 오늘 잠깐 쉬었죠. 자, 오늘 잠깐 쉬었죠. 자, 오늘 잠깐 쉬었죠.